하하 당신과 자첫도 보호하여 마찬가지로 도망치는 해외urm 둘, 아나에 패턴 ранs exponentially 귤을 terusе 까닐로 불르기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통삼겹살 비빔면 먹방 비빔면 먹방 레츠고! 새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비빔면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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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PRESK 너무 많아서 perder 치아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통삼겹 뜯어먹는 맛이 진짜 대박이네요 역시 뜯어먹어야 합니다 쫄깃쫄깃 은은이는 음 흐흐흐흐흐흑 너무 맛있다 이 통삼겹이 허브솔트를 좀 뿌려서 약간 짠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딱 맞아요 와 대박 역시 김치 계란 너무 맛있다 쩍쩍쩍쩍쩍.. 아깝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먹방이 끝냈습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통삼겹이 약간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서 먹다가 입안이 조금 긁혔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짱!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